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노라 호랑나비 까만나비 야 까만나비 너 이리 좀 와봐라 나 사마귀한테 좀 와봐 너 나 나비 알러지 있어서 너 못 먹어 안 먹어 액태 맛없어 이리 와봐 그냥 잠깐만 와봐 얘 까만나비 너 이리 좀 와보라니까 너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네 이리 좀 와봐봐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었고 나 지금 배조 안고파 야 진실하게 대화 좀 하주니까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아 쟤 뭐야 너무 시끄럽네 딴 데로 가야지 아우 숨질나게 저게 양만 올리고 그냥 날아가네 야 까만나비 너 이리 안와 너무 느려 너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뻘 땡뻘 야 또 또 안오냐 아 또 왔네 또 왔어 아 안 볼련다 쟤 왜 자꾸 여기 이동려와서 그러는 거야 내 손에 잠자리 티가 있었으면 넌 죽었다 죽었어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사회적 거리를 두냐고 아우 허기져 죽겠다 배고파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미쳤어 니가 애완나비야 왜 이리 오니 아유 아까워라 잡을 수 있었는데 아유 아유 저기요 여보세요 밥 좀 주시면 안되나요 배고파요 밥주세요 여기 사마귀가 굶어죽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동네 인심이 왜이래 밥 좀 주세요 너무 웃겨 너 야 밥먹어 이런 아름아 밥주세요 맛있는거 주세요 아우 꽃방석 이거 뭐고 다 필요없다 하단해야지 안되겠어 여러분 진아님이 저에게 파리를 한마리 잡아주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지만 그래도 성의를 봐서 꼭꼭 씹어서 잘 먹었습니다 어떤가요 9월의 첫날입니다 재미있게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럼 또 봐요 안녕